이 시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동심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춘 김세경 땅이 일어선다. 첫돌 지난 땅이 일어선다. 경운의 전불고 있더니 아장아장 걸어보겠다고. 지나는 바람에 침하폭 붙잡고 섰다, 섰다, 섰다. 첫발을 뗀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서야 할 때를 안다. 참 신통하다. 혹한을 딛고 일어서는 맨발 아기의 첫 인사. 숨을 숨을 발바닥이 가렵다. 이 시는 땅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산이라고 해도 좋고 들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들을 모두 아기로 비유를 냈어요. 아기로 비유해놓고 보니까 이 입춘기라는 이 시기는, 이 계절은 바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막 일어섰을 때 여러분들의 얘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 환희를 아시겠네요? 저는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독학 아들이 처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때 그 감격이 느껴져요. 막 일어섰을 때 그 전에 여러 번 일어설랑 말랑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일어서서 걸음마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걷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섰다, 섰다, 섰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했습니까? 그렇게 했었죠? 바로 이 입춘이라는 시기가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계절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가요? 사실 오늘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입춘 날 굉장히 추웠어요. 입춘 추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입춘 날이 사실은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 지하에서부터 봄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한답니다. 저 지하는 이미 봄이에요. 지하에는 아주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들어가 보실까요? 지하에는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입춘이에요. 설립자를 썼습니다. 들립자가 아니에요. 설립자. 봄을 일으켜 세운다 해서 입춘입니다. 이 입춘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광의 현실에도 너무나도 맞는 시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이번에는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이 시는 약간은 결연한 마음으로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운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 봄이라는 건 봄을 일종의 손님, 오래 헤어졌던 친구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가 지금 멀리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으로 이야기한다면 불광의 안정, 불광의 봄. 불광의 봄이라는 것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불광의 봄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것 같지만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심지어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봄이, 겨울이 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2월이 지나면 3월이 오고 3월이 지나면 결국에는 꽃이 피듯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마침내 봄은 오고야만다. 바로 그것입니다. 불광의 봄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기에 입주의 여지 없이, 입주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입주네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입주는 길립자입니다. 송곳춧자를 써서 길립자. 송곳 하나를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액팩하게 차있다는 뜻이에요. 입주의 여지 없이 여기에 우리 법당을 여러분들이 꽉 채울 때 그때는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불광의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연등불을 켰습니다. 연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봄을 기다려야 되고 불광의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또 만들어 나가야 돼.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1881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한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인 한 반드시 불광의 봄은 옵니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 하루하루 기도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령이면 저는 항상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때 산을 한번 가고 주라고.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늘 4주 산에 갔어요. 특히 북한산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산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늘 가졌더니 나중에 북한산에서 한 8년 살았습니다. 8년 살았습니다만 북한산에 사는 곳으로 무조건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으나 내가 진정으로 봄을 느끼고 살 때 내 진정한 본성은 봄이라는 것을 알고 살 때 그곳은 어디나 북한산이고 무릉도군이고 안양국이고 극락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북한산에 가야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북한산에서 직접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은근히 권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산에 가고 싶어요. 입춘 무릎의 산에 가보면 산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가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도 입춘 바로 전 전 날 내도 못 느꼈던 것을 입춘 지나면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뭘 느끼느냐. 계곡물 소리가 달라집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한결 경쾌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에서 뭔가 들썩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올라오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말, 3월 말이 되면 뭔가 뾰족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이미 겨울 동안에 우리 땅 밑에서는 엄청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잠을 잔다고 하지만 겨울잠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충전이 끝났을 때 그들이 싸도 내밀고 이파리를 내밀고 꽃을 내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봄이라고 부릅니다. 봄 봄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설렘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희망의 목소리로 들려요. 마이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네요. 이쪽으로 가면 마이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해놓고 그래서 양쪽이 다 두는가 봅니다. 마이크를 2월에 특히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월이면 산에 한번 가보시고 산에 못 가시면 석촌호수라도 가서 석촌호수 보면은 이쪽에 화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걸어보시면은요. 그게 뭔가 나무에서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땅에서도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느낄 새가 우신 바쁘게 아침이면은 식장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것 자연을 느끼는 것 자연을 느끼면서 낭만을 느끼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입춘이 되어서 우리는 봄을 느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 법회고에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 왼쪽에 입춘 무렵의 산에 가보십시오 했고 2월의 봄을 느껴보십시오 했고 그 다음 밑줄이 있죠. 계절의 흐름 속에서라고 시작된 부분 그 부분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의 본질 아니 세상의 본질이 진정으로 빠바냐 바람이름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겨울이지만 그 본성은 이미 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왕성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그 왕성한 생명력이 곧 마라판냐 바람이름입니다. 제가 본성을 봄이라고 했는데요. 다 엄밀히 말하면 봄도 아니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 계절의 본성은 뭡니까?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에요. 가을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네, 사계절은 좋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품은 것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라판냐 바람이름입니다.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은 화났을 때 내 마음입니까? 욕심을 많이 부렸을 때 그것이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온할 때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포함한 그 마음이 바로 마라판냐 바람이고요. 마라판냐 바람이름. 그런데 우리는 그 마라판냐 바람이 속에서 어떤 것을 꺼내 쓰느냐 하면 어떤 것을 많이 꺼내 쓰고 계세요? 평온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 글도 많이 쓰고 계시죠? 내가 표정을 보니까 그걸 훨씬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 마음을 쓰고 계세요. 바로 그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판냐 바람이름은 사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라판냐 바람이를 염송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들의 본성 속에 다 들어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우리의 수행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내 마음 속에는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쓰게 해주시옵시오. 그 마음에 항상 들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마라판냐 바람이의 기도예요. 마라판냐 바람이의 염송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우리는 바로 우리 마라판냐 바람이는 어떻게 보면 이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될 수 있어요. 만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쓰겠다. 하는 것이 바로 마라판냐 바람이의 염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 사실은 겨울 속에도 이미 봄이 들어있고요. 여름, 가을, 겨울에도 모두 아주 훌륭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마라판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이성부 시인이 홍이라는 시를 봄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라판냐 바람이의 염송입니다. 그 마라판냐 바람이를 불러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춘이 되면 다른 절에서 꼭 하는 것이 있죠. 어떤 데는 정초기도 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삼제풀이 기도예요. 저도 북한산에서는 삼제풀이 기도를 했습니다. 삼제풀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불광사에서는 삼제풀이 기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삼제풀이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광사에서는 이미 삼제풀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법회복 오른쪽에 보면 여기는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무슨 말이냐고요? 라고 있죠. 그 다음 줄부터 한 문단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제는 물에 위한 재난, 불에 위한 재난, 바람에 위한 재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삼제의 본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불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바람이나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삼제의 본성이 우리 생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근본적인 요소의 총체가 곧 마하반냐 바람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하반냐 바람이를 정성껏 염성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포장으로 찍은 입춘다라니 바반냐 바람이를 몇 장씩 가지고 가서 문이나 강에 붙이고 바반냐 바람이를 수시로 명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삼제풀이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요. 삼제는 물에 위한 재난, 불에 위한 재난, 바람에 위한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 불, 바람이 재난입니까? 재난이면 그냥 없애버릴까요? 물을 싸그리 없애버려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또는 불을 다 없애버려요. 불을 다 없애버리면 불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까요? 추워서. 그렇죠? 그냥 동굴 속에 옹크리고 있거나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불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생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원시 생활도 불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예전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불씨를 발명해서 우리는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난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생존해왔어요. 그래서 불이 없어도 살기 힘듭니다. 불도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공기. 바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를 다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결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구에 산소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지구라는 별이 있다는 것을 더차도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 불, 바람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 존재도 없어요. 그것들이 잔앙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그래서 마바냐, 바람일은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인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바냐, 바람일, 염소 그 자체가 사실은 물에 의한 재난을 물을 우리들의 생명수로 항상 생명수로 작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은 우리 문명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람, 공기는 또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지만 그 고마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마바냐, 바람일 염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삼재풀이 아닙니까? 삼재풀이는 뭐냐면요. 물불, 바람의 재난을 반대로 물을 강요수로 바꾸고 불은 지혜의 등불로 바꾸고 불, 바람, 공기는 우리를 따뜻하게 숨쉬게 하는 그런 고마운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마바냐, 바람일, 염소 속에 바로 그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절은 이미 삼재풀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절하고 좀 다른 점은 삼재풀이 기도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받지 않고 이미 삼재풀이 기도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셨죠? 맞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으니까 굳이 기도비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입춘 기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입춘을 맞이해서 삼재의 본질을 이루는 물불, 바람, 공기에 대해서 개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삼재를 집피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품어 안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게 바로 삼재풀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삼재풀이 부족에 보면 삼조고 다리가 세 개 있는 까마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상징하는 바를 그대로 기도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기도 온 다음에 태우잖아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마바냐 바람을 염통하면서 입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그 기도는 다 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줄 중에서 보면 약간 물결문이 밑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물과 불과 바람은 재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물과 불과 바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하판야 바람이 대긍정의 삼재풀입니다. 인도 영화 중에서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보신 분 우리 지오슨 님이 보셨네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다 하시죠. 헬렌 켈러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시력이 없고 청력도 없어요. 시력과 청력이 없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해 들어야 말을 배우잖아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시력과 청력이 없으니까 정말 아이를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헬렌 켈러에는 스승이 오잖아요. 그 스승이 이름이 뭐죠? 설리반 선생님. 와,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설리반 선생님이 6살 때인가? 헬렌 켈러가 6살 때. 그 전까지는 완전히 헬렌 켈러가 진심처럼 살았어요. 그냥 말도 배우지 못했고 어떤 것도 행위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볼 수 있어야 행동을 보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언니가, 언니는 아니죠. 동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배우거나 할 거 아니에요. 볼 수 없으니까 따라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으니까 또 따라서 말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 본능의 의지에서만 살아요. 우리 본능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잖아요. 이 본능의 의지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설리반 선생님이 나타나죠. 설리반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티프의 차강을 한 것 같아요. 블랙이라는 영화. 인도의 북부지방 침나라는 도시에 한 아주 구호의 딸, 큰 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해도 그 딸을 교육시켜보려고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가르쳐도 아무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요. 그때 헬렌텔레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그런 번제가 나타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사아이였어요. 사아이였생님이 나타났어요. 사아이였생님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하나하나를 진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두 번에, 열 번에 알게 된다면 이 아이는 천번, 만번을 해야 알아들을 것이다. 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나요? 첫 번째, 말을 가르칩니다. 말을 가르치는데 말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손가락을 대비합니다. 자기 입에 미시엘의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워터. 워터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워터부터 발음을 시킵니다. 워터 뭐, 맘마, 엄마 이렇게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의 떨림으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손가락의 떨림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죠? 손가락의 떨림, 손가락을 딱 미시엘의 손가락을 대고 사아이였생님이 워터를 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물을 만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워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아이였생님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숟가락을 던져버려요. 숟가락으로 씻하는 거죠. 숟가락으로 던져버리고 손으로 또 막 허겁지겁 손으로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아이였생님이 그 아이를 뚝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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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수각 수저라고 해야 될까? 수각에다 이 아이를 빠뜨려 버렸어요. 수각에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빠뜨려 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울다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한 손에는 손가락을 입에 두고 워터라고 발음하고 한 손에는 물을 만지게 했다고 했잖아요. 물 속에 빠뜨려 버렸더니 이 아이가 물을 만지면서 워터라고 하는 거예요. 워터가 발음이 안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제대로 발음을 듣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만 합니다. 워라고 해요. 워라고 발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상당 부분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만지면서 워라고 하고 꽃을 만지면서는 푸 푸라고 하고 엄마를 만지면서는 마 맘마니까 마 아빠를 만지면서는 콱 선생님을 만지면서는 티 티죠.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선생님을 디이라고 부릅니다. 티 이렇게 말을 남시하는 거예요. 바로 물이라는 거 물이 상당히 원천적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희한하게도 바로 이 아이가 의식의 눈을 뜨는 그런 시발점이 됐어요. 여기서도 저는 여기서도 저는 삼계의 삼계의 하나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로부터 이 아이가 극속도로 발전해서 결국은 공부를 계속 해나갑니다. 심지어는 대학까지 졸업해요. 물론 대학은 졸업하기 힘들었어요. 단 나이는 4년 만에 졸업했지만 이 아이는 10년 만에 졸업했죠. 왜 졸업을 못했냐? 졸업시험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타자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시험시간 안에 답안을 다 써야 되는데 타자로 보이기에는 타자로 치다 보니까 항상 명문제 못 쓰고 보내는 거예요. 인도의 시험은 거의 다 주관식으로 해서 장문하는 겁니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타이핑은 제 시간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핑 실력이 어느 정도 시험 안에 끝낼 수 있을 때까지 신경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끝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4.2절생인데 될 때까지 한다는 그 정신으로 마침내 이 미셸에게도 공이 왔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냐? 사실상 얼마나 부정적인 건 많았으니까 본능으로 살겠다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자기의 욕심들은 할 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반이나 바람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대긍정의 세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는데 나중에 하이 생긴 나이 들어서 나이들에서 약간 침이 비슷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언어를 잃고 시력도 잃고 성력도 잃고 다 잃게 됩니다. 그때 이 미셸이 반대로 사하이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영화를 끝나요. 그렇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긍정의 삼재풀이를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개송을 하나 읽어볼까요? 덕구경 82송입니다. 덕구경 82송 찾으셨죠? 우리 도태보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티없이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이는 진리의 가르침을 듣기에 그 마을 맑고 깨끗하다. 부처님 시대에 사하와트에 깐나라는 깐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깐나라는 여인이 다른 지방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오랜만에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에 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미 부처님께 아주 신심이 정독하신 분이었어요. 이미 수다운과를 증득하신 분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딸이 왔으니까 과자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과자를 만들어서 딸에게 주려고 과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비부수님이 탁바를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신심이 아주 기쁜 분이라고 했죠? 비부수님한테 그 과자를 줘버립니다. 다시 만들어줄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오셨어요. 다 만들어놓으니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것은 드리고 다음 것을 주마 했는데 또 오셨어요. 그래서 무려 네 분이나 오셔가지고 그날은 더 이상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못 만들고 못 만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도 또 비부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만든다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또 삭발을 허러옵니다. 흐를 들이다보니까 또 또 못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딸은 엄마 이제 더 가야돼. 그래도 어머니는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과자를 꼭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신랑에게는 전갈이 옵니다. 빨리 안 오면 나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겠다. 이런 전갈이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반드시 과자를 만들어주마. 하는데 계속해서 비구수님들이 오는 거예요. 마침내 신랑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다른 여자 안 됐습니까? 올 필요 없다. 다른 전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는 이제 될 때부터 울고 불고 합니다. 특히 스님들을 만나면 스님들 가사자랑만 봐도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엄박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다는 소식을 부처님께서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침내 그 갓난아의 집에 옵니다. 갓난아의 집에 오셔서 갓난아의 어머니에게 물어옵니다. 갓난아의 어머니에게 비구들이 여기 와서 과자를 탑발해 갔다고 했는데 그들이 강제로 뺏어 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비구수님들에게 큰 혐오 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갓난아에게도 물어옵니다. 갓난아야 비구수님들이 너희 집안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물어옵니다. 아닙니다. 비구수님들은 탑발하시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그냥 탑발해 가셨을 뿐입니다. 갓난아가 생각해야 기도 그렇거든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풀도록 하거라. 분노를 내려놓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차제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차제설법이 뭔지 아세요? 차제설법 금귀에 따라서 달리설법을 했다고 하는데 차제설법의 첫 번째는 보시의 공덕이에요. 항상 보시의 공덕을 먼저 말씀하셨죠. 보시를 하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생활을 하라요. 개를 지키게 되면 개를 지키게 되면 우리 제가 볼 때들은 오개가 될 수 있겠죠? 오개를 지키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설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갓나도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금귀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두 자리에서 차제설법을 듣고 수다원과를 증빙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갓나의 집안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제타와나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파세나디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났더니 왕이 부처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바로 갓나의 집에 갓나의 친정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갓나의 집에 왠길로 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쳐주시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갓나를 대골로 우리의 궁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갓나를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갓나가 소박을 맞았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왕이 그 갓나를 양료로 삼겠다고 이야기 이 갓나를 나의 양료로 삼겠노라 혹시 대신들 중에서 이 아이를 이 아이와 혼인하거나 아니면 자식으로 혼인시킬 사람이 있으면 나서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젊은 대신이 나타납니다. 이 갓나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갓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은 또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대신하고 다시 혼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아예 문이 네 개였다고 합니다. 그 집은 문이 네 개였죠. 그래서 네 개의 문에서 공시에 늘 스님들에게 스님들에게 고시를 베풀었어요. 스님들이 닭발을 오시면 네 개의 문에 함께 나가서 음식을 내용문에서 바로 고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복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시쯤이 사원을 찾아가서 또 모시를 하고 또 제가 고시할 일이 없습니까? 하고 사찰에 가서 문의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바로 이 개송을 읽으셨던 거예요. 깊은 바다가 티높이 맑고 고유하듯이 지혜로운 인간 진리의 가르침을 듣기에 그 마음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도 온갖 산물들이 다 있지만 결국 깊은 바다의 본질은 맑고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마, 밭냐, 바람일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에도 온갖 것들이 가득 차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자면 깨끗한 본질을 꺼내서 쓰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그것이 오늘 제가 강조에 맞이하는 삼계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바람 불을 오늘부터는 재난이 아니라 뭘로 만들자? 축복으로 만들자. 그래서 입춘은 삼계 삼계 삼요소인 물, 불, 바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날 그런 날로 만들어보세요. 그런 날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입춘, 다람일에 붙일거죠? 몇시에 붙이실거에요? 입춘 시간이 적혀있더라고요. 달력이 적혀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삼재를 오늘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다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 헤일 스님의 눈이라는 시 눈, 이 눈은 저 내리는 눈이 아니라 우리 눈입니다. 눈, 눈 한자예요. 눈이라는 시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쌍거울을 내 얼굴에 걸어놓았나 푸르고 희고 검고 노란 색깔 풍령이 보느나 남의 시비를 가리고 구별하는 데는 능숙한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참 미숙하다. 우리 눈이 그렇죠. 남의 잘못은 잘 봐요.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본은 못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대체로 그러고 있어요. 남욕은 욕하는 것에만 우리가 특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이 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눈에 다른 이름이 나바냐 바람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리자 유한 살리자 네. 감사합니다. 마바냐바람이 소연의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ive since